안녕하세요. 저는 AWS 김준영 솔루션즈 아키텍트입니다. 이번에 고객 중심 서비스 출시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온 오프라인 고객 데이터 통합이라는 중요한 워크로드를 AWS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신 아모레퍼시픽의 김수진님과 함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데이터 레이크란 무엇이고 AWS에서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 그리고 나서 실제 온 오프라인 고객 정보를 데이터 레이크에 통합한 사례로 아모레퍼시픽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이 계시고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듣긴 들었는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헷갈리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크기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쏟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테일 산업에서 빅데이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블루투스 비콘이나 카메라로부터의 비정형 데이터 또는 여러 소셜미디어에서의 제품에 대한 반응들, 그리고 고객 상담센터에서의 상담 기록, 웹에서의 클릭 활동 등 다양한 소스와 형태의 데이터들이 AW에서 저장되어서 분석됩니다. 소비자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리테일 사업자가 AWS 상에서 만든 서비스 또는 통찰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리테일 사업자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얻은 통찰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끝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의 끊임없는 경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사업자가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소비자들 개개인의 취향을 파악하고 미리 예측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트렌드에서 생겨나는 수요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죠. 그리고 O2워와 같이 온, 오프라인이 연결되어서 제공할 수 있는 최적의 제품군을 가지고 더 경쟁력 있게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리테일 산업에서 보여지는 공통된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멀티 채널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소비자들은 구매 과정에서 겪는 여러 경험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마케팅은 더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개인 맞춤 경험을 추구하면서도 기업의 개인 정보 활용에 대해서 대한 신뢰는 의무를 품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리테일 사업자들이 빅데이터 활용을 생각보다는 원활하게 하지 못하였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수집하는 데이터의 품질이 낮기 때문에 실제 분석을 하더라도 기대 이하의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업자가 운영하는 여러 시스템들 간의 데이터가 공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셋째 이유인 소비자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된 관점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모으고 시스템 간 데이터를 공유하기 쉬운 환경에서 소비자들에 대한 통일된 관점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플랫폼, 즉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여 운영한 리테일 사업자들 중 약 60%는 소비자와 관련된 높은 품질의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고 만들어낼 수 있었으며 매출은 증가하고 멀티 채널 회사의 판매량도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테일 사업자들이 데이터 레이크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아키텍처를 확장하고 발전한 것으로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면서도 높은 가용성으로 끊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 번 저장한 데이터는 유실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페타바이트가 아닌 엑사바이트 단위로까지 데이터를 확장하여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엄격한 보안, 컴플라이언스 등을 준수하고 감사가 용이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레이크에서 기존의 분석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AI 등 모든 유형의 분석이 실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레이크는 어디에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시스템으로도 구축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내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는 건데요. 첫째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조차 데이터의 사일로라는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어렵습니다. 둘째로 빅데이터, 그 말 그대로 정말로 모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 그 자체에 대한 확장이 어렵습니다. 기존의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는 머신러닝과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수인 데이터 레이크는 이러한 사일로를 없애고 수많은 어떤 형태의 모든 데이터든 모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데이터 레이크는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아닌 어디에, 무엇으로 구축을 해야 할까요? 네, 바로 AWS에 아마존 S3라고 하는 저장소에 구축을 하면 됩니다. AWS에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좋은 효과를 본 고객사로 바로 아마존 닷컴을 들 수 있습니다. 아마존 닷컴은 기존의 오라클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장이 어렵고 비용도 비쌌기 때문에 AWS 상에서 아마존 S3라고 하는 저장소에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이 S3와 긴밀하게 통합이 된 여러 AWS의 분석 서비스들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데이터는 100페타바이트로 기존 대비 약 2배로 늘어났지만 기존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나은 인사이트를 얻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AWS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AWS 상에서 쉽게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AWS의 다양한 분석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인기 있는 개발 언어들과 오픈소스들을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데이터 레이크의 확장을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용 효율성은 단순히 저렴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지출에 대해서 더 스마트해지고 더 많이 분석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여서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고객분들이 AWS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WS는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WS가 제공하는 모든 분석 관련 서비스를 넣지는 못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서비스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제일 아래부터 위로 보시면 데이터 레이크로 데이터를 넣기 위한 서비스들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서비스들 다양한 유형의 분석 서비스들 그리고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머신러닝을 통해 다양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 등 여러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테일에 필요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림과 같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야 합니다.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한 곳에 놓고 사일로를 없앱니다. 그리고 기본 SQL 쿼리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과로써 도출되는 인사이트를 내부 및 외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방금 전 보았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좀 더 개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프로듀서 레이어가 있습니다. 수집되어서 저장되는 데이터의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주기적으로 처리하는 배치성 데이터 처리 그리고 매 순간 생성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스트리밍성 데이터 처리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을 배치 레이어 그리고 스피드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뷰 레이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를 람다 아키텍처라고 하며 이를 제대로 구현하면 효율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람다 아키텍처를 AWS 상에서 구현한다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AWS의 서비스들이 프로듀서 레이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나 센서 그리고 소셜과 웹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비정형 스트리밍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AWS는 글루, 아마존 키네시스, AWS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레이어에서는 스트리밍성 데이터가 수집되는 즉시 분석되거나 시각화할 수 있도록 아마존 키네시스 어넬리틱스, 아마존 일라스틱 서치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치 레이어에는 아마존 S3라는 단일 저장소에 저장된 데이터가 필요할 때 또는 주기적으로 여러 분석 업무에 맞게 데이터가 가공되고 다시 저장되며 그리고 뷰 레이어에서는 아마존 레드시프트, 아마존 아테나, 아마존 EMR 등으로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머신러닝에 활용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또한 코드로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WS 상에서 람다 아키텍처를 구현하는 것이 복잡하거나 어려워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아모레퍼시픽의 사례를 들으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이제 AWS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여 온, 오프라인 고객 데이터를 통합하여 운영 중이신 아모레퍼시픽의 사례를 김수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모레퍼시픽 디지털 전략 유닛, 디지털 기술 개발 디비전, 빅데이터 플랫폼 팀 김수진입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에서 구축 중인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례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목차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아모레퍼시픽 소개, 빅데이터 플랫폼 소개와 AWS와 함께 구축한 서비스 구현 사례, 적용 기술 및 아키텍처 소개 및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의 사례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75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아시안 뷰티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뷰티 컴퍼니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먼저 저희 팀을 간단히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의 구성은 데이터 서비스 기획 파트, 데이터 모델로 파트, 데이터 엔지니어 파트가 원 팀이 되어 아모레퍼시픽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2019년 4월에 신설된 팀이며 대부분의 구성원은 각각 다른 회사에서 이직이나 신규 입사 등으로 팀으로 합류하게 된 구성원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모여 하나의 팀이 되어 아모레퍼시픽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며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약 1년 반의 시간 동안을 되돌아보면 2019년 8월 첫 소스 커밋을 시작으로 2020년 2월 전사실적 데시보드 서비스 오픈 2020년 5월 리포트 서비스 오픈 2020년 9월 커스터머 익스플로어 서비스 오픈 등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서비스를 AWS와 함께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AWS와 함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AP Sales 데시보드는 아모레퍼시픽의 다양한 관점에 분석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있던 데이터를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매일 S3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S3에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를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와 아테나, 태블러 연동을 통하여 화면과 같이 다양한 차트 및 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P 리포트 서비스는 아모레퍼시픽 및 계열사의 매출, 소닉, 물류 등 기존 수작업으로 생성했던 리포트들을 쉽고 빠르게 생성 리포트를 자동화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태블러 기반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 커스텀 템플릿을 제공해 누구나 나만의 리포트 생성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P 커스텀을 익스플로러는 고객에 대한 빠르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구축한 서비스입니다. 수백 개의 필터 조건을 1초 만에 고객을 탐색할 수 있으며 고객 규모와 분포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저희 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를 엘라스틱 서치에 적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오픈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서비스는 AWS 서비스 기반에서 구축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 역시 AWS에서 제공하는 많은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구축한 플랫폼입니다. 물론 화면에 있지 않는 컴포넌트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EMR, 아테나, DMS, 매니지드 서비스 카프카, API 게이트웨이, 람다 등은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 저희가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을 소개함에 있어 대표적인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먼저 EMR 서비스 내에서 저희가 구성한 소프트웨어는 화면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의 실시간 배치는 스팟 기반의 데이터 수집 적재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습니다. 스팟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구현 시 테이블 메타를 아테나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엔진을 스팟을 활용하다 보니 모델 설계 및 테스트를 위하여 제플린을 함께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팟 잡은 란을 통해 리소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모레퍼시픽에 오기 전 약 7년 이상을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데이터 센터 기반의 서비스 구축 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EMR 서비스와 관련해서 자유로운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이 가능하다는 점이 저희의 플랫폼 구축 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버전의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장점, 특히 스팟 인스턴스 설정을 통해 비용 절감도 많이 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팀의 주요 업무 중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일이 주요 업무입니다. 초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데이터 모델러 분들은 각자 개별 EMR 클러스터를 매일 생성해서 스팟 SQL으로 데이터 처리 작업을 구현하였습니다. 제플린을 이용한 데이터 처리보다 DBBUR 등을 이용한 클라이언트 툴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처음에는 고정 IP를 할당받아 해당 EMR을 중지하지 않고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에서 금요일 주간 워킹타임에는 해당 EMR을 사용하지만 주말 비워킹타임에는 EMR의 사용 빈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EMR 클러스터 내 스태틱 IP 설정을 통하여 기존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는 모든 서비스를 아마존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워크플로우 엔진인 Airflow, 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인 태블러, ELK 등은 EC2 인스턴스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에 태블러 및 ELK 컴포넌트를 설치하여 AP 세일지 대시보드, AP 리포트 서비스, AP 커스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저희 팀의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고 있는 Airflow 화면을 일부 캡처한 내용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DAG 같은 경우, 새벽 1시 배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한 화면에 모든 내용을 출력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이런 배치를 처리함에 있어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까지 많은 다양한 시도와 경험이 있었으며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대부분의 잡은 Airflow를 통해 EMR 클러스트로 서비스합니다. 이러한 잡들은 1일 기준 8월 1700여 개에서 9월 중순 1900여 개로 약 200여 개 증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서비스 초기에는 매우 적은 수의 잡이었지만 빠르게 많은 잡을 생성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1일 기준 약 50억 건의 데이터를 적재하고 있으며 1일 기준 약 500기가 바이트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해당 잡을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플랫폼 및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모듈을 구현하여 운영 중입니다. 특히 배치 모듈은 스팟 기반으로 직접 구현하여 운영 중입니다. 물론 모든 잡이 간단한 잡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100개, 200개, 물리적인 개수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배치 잡은 스팟 스테이지 기준 약 10여 개 이상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복잡한 잡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스팟 SQL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저희가 직접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에 데이터 모델러들이 SQL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가 구현한 모듈은 매번 조금씩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모듈을 설명을 드리면 화면과 같이 비슷한 플로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팟 SQL 잡을 위와 같이 실행하다 보면 대부분의 SQL은 조인이 필수입니다. SQL이 복잡할 경우에는 좀 더 세심한 SQL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팀의 워크플로우를 보셨지만 수행되는 워크플로우 파이프라인을 보면 한 개의 잡이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경우 후행 작업들도 대기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며 많은 리소스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스팟 기반의 SQL 프로그램 구현 시 꼭 고민해야 하는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스팟 SQL 힌트 사용 두 번째, 디스트리뷰트 바이, 클러스터 바이 사용 세 번째, 적절한 컬리지 리파티션 네 번째, 아웃트 조인 시 스킨리스 회피를 위한 쿼리문 검토입니다. 저희의 서비스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늘어남에 따라 비용과 모니터링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잡의 성공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성능으로 처리되는지도 체크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모든 잡의 처리 여부뿐 아니라 실행 시간, 적재 건수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조금씩 비용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았네요. 데이터를 수집, 적재하는 방법은 100여 가지, 천여 가지가 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구현한 방식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의 현재 아키텍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워크플로우 엔진이 아웃플로우를 통해 잡을 서밋하면 ELB가 운영 중인 클러스터에 잡을 제출합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내부적으로 두 개의 클러스터를 운영하였지만 현재는 한 개의 클러스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팟 SQL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은 각 잡이 끝난 후 결과를 RDS에 배치 처리 결과를 데이터에 적재한 후 잡의 실패 시 SNS를 통하여 아마존 커넥트를 통해 알림 전화까지 자동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커넥트는 한국 서비스가 없어서 일본에서 전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 아키텍처를 소개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RDBMS에 일어나는 이벤트를 AWS DMS에서 감지해서 해당 데이터를 Kinesis MSK를 통해 데이터가 퍼블리싱 됩니다. 그리고 웹앱 로고 이벤트를 로고 스테이시를 통해 MSK로 퍼블리싱 및 원천 데이터를 S3로 적재합니다. 저희의 데이터 수집 어플리케이션은 MSK를 통해 스파크 스트링으로 구현하여 분석된 결과를 S3로 적재하거나 외부 시스템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의 시스템 아키텍처는 위와 같습니다. 물론 위의 아키텍처에도 빠져 있거나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시스템과 서비스가 AWS와 함께 채워져 가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운영,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데이터 플랫폼은 화면과 같이 CDP라고 명명합니다. CDP 구축을 통해 고객 데이터 기반에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좀 더 안정적이며 빠르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구축한 플랫폼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의 김수진님께서 소개해 주신 사례에서도 설명이 되었지만 AWS 상에서 빠르게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빠른 실험을 통해 상황에 맞는 최적의 아키텍처로의 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션을 들으신 여러분들께서도 AWS 상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분석하시고 많은 밸류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준비한 세션을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사 종료 후 강연 평가와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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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